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밤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땅에 소산물이 자라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빛처럼 있을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제로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에게도 부담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설교는 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자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차례대로 하지 않았다면 벌써 끝냈을 주제인데 벌써 8장 9장에 걸쳐서 한 4, 5번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이렇게 많이 여러 지면을 하려 살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도 1년에 한 번이니까 듣지. 그 설교를 5월달 내내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담이 많이 되겠죠. 제가 명절에 형제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정예배 순서에도 그 주제를 넣었고 또 주일날도 그 설교를 했고 토요일날 또 제가 집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또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연속 3번을 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무거운 주제는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시키려는 바울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설명했다가 저런 측면에서 한 번 설명했다가 우리 안에 잘못된 헌금에 대한 생각을 거두어내고 바른 헌금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쳐왔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고 헌금을 적게 하면 적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건축할 때에도 전세 집을 빼서 헌금하면 새 집을 사준다. 이런 또 그런 설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료들의 마음 속에는 목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 설교를 하더라도 마음이 이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한 번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두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흔히 받는 것만을 은혜라고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는 은혜를 헌금을 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또다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내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이 버는 수단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 헌금에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물이나 해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보면 그때 메시아가 오면 낮아진 골짜기는 돋우고 높아진 산은 깎아서 평등하게 한다. 평등. 오늘 이 시대에는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가난한 자. 그 비율이 너무 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물이나 해서 가난한 자들을 자식음 잘 살게 하는 이런 수단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금이 쓰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절부터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는 헌금하는 일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 말은 헌금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말로 봉사할 수도 있고 물질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었든 몸으로 수거하든 돈으로 하든지 그것은 내가 교회 헌금에서 이게 투자가 아니고 섬기는 하나의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세상에는 큰 자가 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큰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힘든 일을 시키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크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힘든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키나 내가 만약 회사에서 과정이나 부장 정도 되는데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것은 저 밑에 청소하는 그분들에게 시켜야지 적어도 과장 부장에 그 일을 시키는 것은 무례하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가면 대학 교사들도 많고 장군들도 많고 사회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런 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 주차관리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주방 청소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분들이 거기서 하겠습니까? 누가 강제로 쉽게 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라들은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폰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세상에는 큰 자가 되면 대접 받으려고 하고 아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다 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화방식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에서 남들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들은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영부하는 그런 일을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참 그 교회는 헌신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죠. 성기인의 자랑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랑하는 것을 당일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도 다 같은 자랑이 아닌 것이죠. 누가 자랑하느냐. 무슨 동기로 자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기인은 너 스스로 너를 자랑하지 말고 남이 너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도 남이 자랑해주는 그 칭찬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 대학 인색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안 드리고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는다. 칭찬만 잘해도 사랑받는다. 이게 돈 한 푼 안 드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하고 칭찬을 잘합니다. 의외로 한국인들이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료들이 돈 한 푼 안 드리고 사랑받는 인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 조금 잘하면 그 사람이 자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자랑 안 했어도 좋고 우리가 칭찬해 주니까 듣는 그 사람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보다 남이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고 나보다 남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시기하지 말고 칭찬해 주는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악한 자랑이 뭐냐면 바리세인들의 자랑입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합니다. 뭘 합니다. 뭘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남을 무시하기 위한 도구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악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도 가능한 내 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랑해 주도록 좀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자랑하느냐 남이 칭찬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실종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어느 개의 목사님이 분명히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그렇게 이뻐하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사진이 없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저는 아직까지 손자가 없으니까 그 심정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보면 손자가 있으면 카카오톡에는 온통 프로필에 손자 사진을 도배를 때 있거든요. 이분이 그 손자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이게 카카오톡 프로필이 있길래 아니 목사님 손자가 있으면 사진 올려놔야지 왜 안 올립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올릴 때입니다. 올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께 전화하고 와서 목사님 목사님이 손자가 좋아서 올리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이 프로필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다른 분은 올리더라도 목사님은 올리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너무 경스럽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렸댑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이 자랑을 해가지고 남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러해야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내 입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그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을 하고 싶을 때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된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사람도 나처럼 잘 되기를 원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히려 내 자랑만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변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주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 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저렇게 하면 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것처럼 열심히 충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간증한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죠. 잘못된 정보를. 간증이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우 같으면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하시면 받을 겁니다. 그런 건 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암으로서 투병하고 있을 때 그때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교사님이었죠. 거의 암이 사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도 전혀 낳을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준 것이지 모든 사람이 주신 은혜는 아니구나. 그래서 간증은 조심히 들어야 유익이 되지 자칫 잘못 들으면 오히려 그 간증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리합니다.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칭찬했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그렇거든요. 성도들 중에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서도 칭찬하고 저기가서도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밖에 가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목사가 봤을 때 이분은 참 충성된 분이다. 참 헌신된 분이다 싶으면 여기서도 자랑하고 저기서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인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뭘 했길래 저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자랑하는가 싶어서 와봤을 때 그 자랑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자랑은 많이 했는데 와보니까 막상 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면 자랑한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들도 또 자랑을 듣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시작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자랑해놨는데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헝검한 걸 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내가 보낼 때인데 그들이 갔을 때 너희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말하는 나도 부끄럽고 이들도 얼마나 실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얼 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함을 그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끝까지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어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다고 해서 막 시작해버리면 이게 일이 중간에 가다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건축을 지을 때, 전쟁할 때 그냥 건축 시작하지 말고 그냥 섣불리 전쟁하지 말고 내게 있는 돈으로 그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라. 충분히. 전쟁할 때도 감정적으로 나가서 가지 말고 나의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이길 수 있으면 가고 이길 자신이 없으면 하회를 청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적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어떤 설교를 꺼내봤다고 해서 내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중단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묘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약속을 못 지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면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헝금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형편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헝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준비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럼으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래라 헝금을 많이 한다고 연보가 되고 적게 한다고 연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준비를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이게 연보가 되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연보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 이 본문도 자칫 잘못하면 자본주의 시기의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벌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헝금도 많이 하면 돈을 몇 배로 받고 적게 하면 고마 적게 받고 이런 식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헝금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적다는 것은 연락의 문어가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인색하게 너무 아까워서 억지로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많이 한다는 것은 기쁨을 하라 즐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에서 해야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면 억지로 하면 억지로 된 것을 거두고 기쁜 마음을 하면 기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색함으로 했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적게 하더라도 성령으로 기쁨으로 했으면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번역이 조금 이렇게 적게 많게 하다 보니까 자꾸 숫자적인 양을 가지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검도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꾸 많이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헌검 할 때도 성도들이 있는 대로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그 정도가선 안 된다. 억지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꾸 많이 거두어 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많이 내더라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많이 거두어도 썩을 것밖에 못 거두는 것입니다. 적게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것을 거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재물이 그거 아닙니까? 재물의 종류도 아니고 재물의 양도 아니고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가인은 반대 등이 아닙니까? 반대. 육체의 욕망을 따라 드린 것입니다. 많이 드려도 잘못된 동기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이 위에 그러면 적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죠. 욕심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헌금하라는 것이지 안 주시고 헌금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주시면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사로가 헌금을 했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남의 집에서 음식 쓰레기통에서 뒤지면서 사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헌금할 돈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도 하나님은 왜 헌금하지 않았느냐? 다지지 않습니다. 단지 부자는 먹고 살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조차 도와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지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할머니에게 전도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가서 교회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젊을 때는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늙어서 헌금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눈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 교회는 그런 눈치를 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값없이 받은 것인데 있으면 헌금하면 되는 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없으면 오히려 교회에 도움받으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갔으면 어떻게 공짜로 청구하느냐? 와서 좀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헌금은 그냥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있는 듯 없는 듯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얼마를 내라 그것은 세금이지 헌금의 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를 때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 보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게 저런 믿음이 없는데 사람이 수입이 적을 때 헌금하는 게 쉽겠습니까? 많을 때 헌금하는 게 쉽겠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11조하기 쉽겠습니까? 적은 사람이 11조하기 쉽겠습니까?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하는 것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천만 원, 1억 되면 11조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입이 되면 그 정도 믿음이 되어야 11조하지 그 정도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저는 제 믿음만큼만 주십시오. 제 믿음만큼만 주시면 제가 제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많은 수입을 얻어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다. 나는 저 정도 수입이 되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분은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저렇게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 부러운 분이 있고 많이 수입이 있는데 전혀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희를 어떡하나 저희를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물질 관리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흥금이라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야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수단이지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더 투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흥금하면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흥금이지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둔다. 이 번역 자체가 지극히 자본주의 사상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인색하게 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적은 금액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오.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흥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걷어내시고 흥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욕심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워주실 때 내게 있는 것으로 작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물이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흥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